더민주당이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쟁점 법안들은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여야 합의에 상당한 진전이 예상됩니다. 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상공계가 주도하고 있는 소위 경제활성화법 입법에 긍정적 태도 변화로 돌아섰습니다. 기업활력제고법, 즉 원샷법에 대해 양보를 통한 수용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현재 사실상 처리가 가능할 만큼 합의가 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꽉 막혔던 여야 협상에 물고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개혁법과 서비스 발전법 등 쟁점 법안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합의 자체는 큰 진전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부산 경남 지역 상공계로부터 촉발된 관련법의 지속적인 입법 압박이, 더민주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상공계는 지난해 말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잇따라 찾아가 정치권을 압박해 왔습니다. 철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강이나 화학이나 중화학 쪽은 구조적인 문제가 겹쳐서 앞으로 캄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경제는 그로벌 시장에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서명운동으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여야 합의를 종룡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 등의 강한 반발 속에서 그동안 국회를 공존시켰던 소위 민생경제법안들의 처리에 일부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 KNN 진지훈입니다.